지난 12일 한국 여성 살인 및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체포된 6명의 한인 용의자 가운데 26세 이준호, 22세 이준현, 15세 이준영 삼형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내 경찰은 최연소용 의자인 이준영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지만 살인 등 중범죄 탓에 성인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준영의 머그샷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귀내 카운티 경찰과 지역 한인 교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역 한인 교회 목사의 아들들이며 범행이 발생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주택은 삼형제의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며 지난 2021년 6월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한국에 거주하는 20대 추정의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종교단체인 그리스도의 군사 솔저스 오브 크라이스트에 가입하라고 유인해 미국에 입국시킨 뒤 자신의 주택에 감금하고 살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메리카케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직업과는 관계없이 이들이 독자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실에서 감금과 폭행 등이 이뤄져 부모는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소한 8월 3일부터 아무런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케의 확인 결과 이준영과 준영 형제는 지난 6월 부모와 함께 둘루스의 한한인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다른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주에도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26세 에릭현은 공식적으로는 스완이가 주소이지만 사명제의 집에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차량의 주인인 에릭현의 거주지를 확인하다 범행이 발생한 주택을 찾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명제와 다른 남성 용의자들은 서로 친척관계이고 여성 용의자 이현진은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제이슨 박 변호사는 현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귀네 카운티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6명 가운데 이가원 한 명만 한국 국적자라고 발표했지만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본국 조회 결과 한국 국적자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중 국적일 수도 있어 경찰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귀네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족이 장례 절차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한의 영사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케인은 연락처를 입수해 용의자들의 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케인은 연락처를 입수해